네, 안녕하세요. 제학청자로 계신 이동성 소장입니다. 노래를 부를 기획하여 오는데 오늘이 2015년 8월 20일이더라. 6일, 7일. 뭐 그 정도가 됩니다. 날짜라다 헷갈리네요. 그래가지고 한번 전에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데 오늘 배우선생님의 안개진진 장충남 동원 이 노래는 전에 전혀 부르시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기장 지나고 누구를 찾아왔나 나 안여서 고문을 말아주지 스스로 알고 울물만이 있으나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그녀 신나는 이 글씨까지 넘고 울물만이 있으나 울물만이 있으나 이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변 산빛이 흐르게 수많은 사연에 다시 움켜쥐고 울고만 있었다 가버리는 세상 남잇말같이 낙엽만 쌓여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울아서요 참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